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한 나와 같은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새겨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까지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주변의 영 많은 부분으로 펼쳐지고 이룩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0주 제자를 삼으며 완전을 향해 가는 제자 여러분 지나온 10주간 고생하셨어요 벌써 10주간이 10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함께 강의를 나누고 또 잠시 토의하고 또 우리 지나왔던 10주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마음과 또 기도문 작성을 하셨을 텐데 우리 몇 분 나오셔서 또 이렇게 같이 나눠주시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부담을 느꼈어요 예전부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인데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생각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래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한용원 한용원 심지어 해외로까지 우리는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리고 여러분 지난 4월 달에 총력 전도를 하시면서 용원을 구원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왔어요 왔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또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새로 우리에게 등록한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을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세가족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떻게든지 간에 정착을 시켜가지고 세례까지 우리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교회에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예배를 통해서 속회와 선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단임 목사님을 통해 또 우리 목사님들 통해 전우사님과 또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그분들이 세례받은 분들이 차곡차곡 그 속에 말씀이 쌓여져요 쌓여져 가면서 그들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광림교회가 단순히 이제 그냥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죠 이 일들을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물론 저희들도 맡은 역할이 있지만 이 전체적인 역할을 실질적으로 누가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목회자 같아요 저희들도 해야죠 어쨌든 해야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변에 있는 지인들 이웃들 데리고 오셔서 전도하셔서 세례받게끔 하시고 이 역할을 교회가 하는데 실제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그리스도니 되었고 또 우리 또한 또 다른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시는 역할이 계속해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흘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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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바톤을 우리가 받아서 가고 있어요 그 바톤을 또한 우리가 넘겨져야 될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을 향해 가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간직한 채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이 예수님의 발저취를 따라 걷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걷는 것입니다 완벽한 제자는 없습니다 완전을 향해 가는 제자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교사님?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적 용어로는 제자도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 제자로서 살아가는 일종의 원리 이런 얘기가 되겠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장이 어디냐면요 가이사라 필립보고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사역을 하시다가 그 지역에 가셔서 잠시 쉬시면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어떤 사람은 예림이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래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 생각에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결정적으로 대답을 했던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주님 선생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야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그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에게 천국을 연의 열쇠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이런 사역을 행하면서 결국 내가 가야 될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내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자 베드로가 돌변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을 붙잡아 항변했다고 합니다 항변했다 붙잡다 항변했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이 자리에서 뒤를 떨쳐 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베드로가 육신으로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게 하신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곧바로 이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온 이야기가 오늘 16장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두 가지 모습을 요구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사실 앞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실수를 비춰볼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에 두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서 예수님께 한 변화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적어도 이 베드로는 베드로 뿐만 아닙니다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목적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목적과 달랐어요 그저 육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셔서 드디어 이 나라의 정권을 로마로부터 구해내고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이 나라를 이제 다시금 독립하여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왕국을 다시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오늘 계속 벌어질 제자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들은 다윗의 왕국 하면요 우리가 이해하는 다윗의 왕국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다윗의 왕국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는 다윗의 왕국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국을 이해하지만 적어도 이 유대인들의 다윗의 왕국은요 철저히 무력이에요 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란했던 그런 이 나라의 화려했던 그런 시절 그거를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금도 꿈꾸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올 것이다 오늘까지도 그거를 유대인들은 놓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메시아가 누구신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지금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니 정권을 잡을 뿐이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뒤로 예수님을 밀쳐낸 거예요 자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세밀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던 선생님 내가 바라던 이 스승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스승님이 왕좌에 앉아야 돼요 그 왕좌에 앉으면 내가 오른팔 내가 왼팔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기의 뜻일까요? 자기의 뜻인 거죠 이런 실수를 사실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외형과 외모는 철저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고 쫓고 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생각들을 파헤쳐보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더 강력하게 일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겠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자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해라 첫 번째는 자기 부인 그래서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능하시겠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 뜻보다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를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의 십자가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온 인류 지금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 먼 미래의 영혼들의 사람들의 목숨 생명까지도 담보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거는 누구도 질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를 때 내 십자가 말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우리 인식에서 내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뭘까요? 나의 십자가도 사실은 그 모양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사도로서 갑니다 아시듯이 이 당시 로마 제국 속에서 치아 속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주변으로 복음이 퍼져가지만 동시에 퍼져가는 그런 사회의 이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로마의 제재가 들어와요 거기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고 사도들은 지금 이 분위기가 뭐냐면 흉흉해지는 믿는 이들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을 잡고 박해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 분위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복음 들고 나가면 아 저 지역은 정통 유대인들이 여전히 득실거리고 내가 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당연히 나는 저들에게 눈치를 받고 고발을 받고 심지어 잡혀서 심지어 고난받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예요 결국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아서 가는 그것을 지고 가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내 십자가 내 십자가는 지고 가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무슨 자리까지 가냐면요 생명까지 내놓아야 되는 순교의 자리까지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이거를 지고 오라 그런 얘기죠 결국 결국 여기서 나오는 베드로라든지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결국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오늘 나에게 내 인생에 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서 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로서 이들이 살게 됩니다 아시듯이 이들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속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고 요즘 여러분들도 느끼시는 거겠지만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재가 들어와요 우리 얼마 전에 심하게 겪었던 이 코로나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게 영적인 싸움이었다 교회에 대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법을 가지고 들이밀면서 제재를 시키는 이제는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질지도 몰라요 슬퍼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가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말씀처럼 행동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해요 자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완전을 향해 가는 두 가지 부류의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보아너게 라고 별명에 붙여졌던 우레의 아들이죠 야구보와 요한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첫 번째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세배대의 아내 세배대의 아내가 누구냐면요 요한과 야구보의 어머니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복음 전파하고 사역을 해 가시는데 이 요한과 야구보의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 아들들 잘 봐주세요 잘 봐주셔서 나중에 선생님이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제 아들 양팔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로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어도 이 세배대의 아내 야구보의 요한의 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이제 그 눈이 떠지지 않았죠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이 땅의 어떤 이제 혁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제 육신의 이 세계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권자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잘 들어보세요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있게 앉게 명하소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식이 질투를 받는 거예요 야 너희 엄마가 이렇게 로비를 잡았냐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선생님의 1인자 2인자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안목적인 싸움을 해와요 근데 그들이 걷고 있는 걸음은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러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앞에 계신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죠 난 죽으러 간다 이제 완전히 이걸 뭐라고 하죠 동상이모라고 하나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0장 2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어서 22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배대의 아내인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대답하신 게 이거예요 야 너희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뭘까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 잔을 드시잖아요 지금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잔이 뭔지도 몰라요 네 마실 수 있어요 마시고 말고요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야구부와 요한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뜻도 모르고 대답하고 있는 제자들의 답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은 여기서는 내가 이 잔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할 수 있다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대답을 해놨지만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대로 그들의 귀를 예수님이 드셨던 잔과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서 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놀랬어요 새삼 놀랬습니다 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해놨지만 그 대답을 하나님은 들으셨구나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기도도 잘해야 되겠구나 예 좀 쪼크고요 여러분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 귀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이해 속에서 그저 내 육신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대로 한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 일하심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형 야구부와 동생 요한의 길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제자들은 그리고 이 두 형제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잔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신 잔을 그들이 마시고 가게 되는데 조금 모양은 달라요 먼저 야구부를 한번 보십시오 순교자의 길을 뛰어간 예수님의 제자 왜 뛰어갔다고 얘기했냐면요 순교하러 제일 먼저 갔다는 얘기입니다 죽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 달려갔던 사람이 열두 제자 중에서 바로 여기 있는 야구부예요 누가 보면 9장 56절 제자 야구부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지지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것은 야구부와 요한이 갖고 있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저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저들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랑은 좀 노선이 다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같이 있는 무리가 아니라 다른 무리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을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 대답하실 대답이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와 다르지만 저들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며 고백하며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러지 마라 이렇게 창망을 하시죠 거기에서 별명이 붙여져요 우레의 아들 우레의 자녀 보아 너게 이제 헬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자면 한 번 뭔가를 한다 그러면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열정을 가득하게 열정을 가득하게 해서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 특별히 야고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가 처음으로 열두 제자들 중에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세요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참수형을 당합니다 첫 번째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당시 헤롯 왕 성경에 여러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당시 명목적인 유대인들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바로 여기 나오는 헤롯인데 헤롯의 출신이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족석이에요 에돔 족석이다 보니까 살짝 피가 섞인 민족이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저 왕이라는 자가 왔는데 봤더니 우리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석이야 에서의 후손이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헤롯은 나름대로의 그런 정치적인 야망을 갖고 있어서 진짜 이 유대의 나라를 자기 걸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까 이 헤롯이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윗선에게 잘 보여야 돼요 윗선이 누구냐면은 이제 이 지역을 통관하는 총독이라든지 심지어 로마 황제까지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롯의 일가가 그런 일들을 되게 많이 해왔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헤롯도 지금 왜 야고부를 죽이게 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그 뒤로 예수님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믿는 이들이 한 번에 5천명 3천명 이렇게 넘쳐나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때마침 헤롯을 등장을 시켜가지고 헤롯에게 이제 처치를 하게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죽이고 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인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역사 앞에 반대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자기들끼리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웅다웅하면서 싸운 이들이 복음의 반대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쪽에서는 같은 팀이 되어버려요 그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위를 향해 두고요 평상시에는 서로 간에 갈등이고 또 경쟁이 있는 이러한 구조이지만 그 가운데 교위가 끼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싸웠던 이들이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핍박해오는 게 사실 우리가 이 시대에서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흐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우리는 민감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구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해서 이제 주님의 가졌던 그 길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죠 그런데 반대로 그 야구보의 형제인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경적인 그 전통상 기독교 전통상 열두 제자들의 자취들을 발견해 보면은 요한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사명을 감당한 제자로 사도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구보는 제일 먼저 죽고 요한은 마지막에 죽고 이제 이렇게 좀 금명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가지만 제자의 그 길은 모양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우리 광림재단에 한 분 한 분들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다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각각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임과 또 역할들은 다를 수가 있답니다 어떤 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기능직들이 있어요 기능직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설교라고 설교를 전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자로 목사님들이 주로 설교자죠 그리고 장모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아무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을 성도님으로 우리는 사실 이렇게 계급을 나눠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계급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급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능입니다 기능 아 저분은 설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아 저분은 성기라고 하나님이 또 장모님으로 세워주셨구나 그럼 성도는 뭘까요 아 성도는 직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 그런 의미에서 누군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사실은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은 이 길인데 내 곁에 있는 우리 건사님은 저길로 가네 왜 이러지 하나님이 각각 사람마다 맡긴 일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구보처럼 일찍 달려갈 수 있고 유한처럼 느지막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유한계시록 1장 9절 사도 유한에 대해서 유한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유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혼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지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유한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겨두신 목적이 있었어요 야구보를 일찍 데려가신 목적도 있었고요 야구보가 순교함으로써 더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순식간에 그 지역 유대인 땅뿐만 아니라 이방으로도 그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남기셔서 뭐를 기록하게 하시냐면 요한복음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도 새가족들이 오시면 세례를 받으시면 제일 먼저 소개하시는 성경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이에요 구약에서는 시편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많이 읽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요 예수님이 담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놀라운 그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뺏뺏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수만 있다면 요한복음을 자주 읽으시고 하실 수만 있다면 요한복음도 한번 외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놀라셨죠? 그냥 웃지요 그만큼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주께서 장차 벌어질 일에 대한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요한 게시록 요한 게시록도 여러분 보시면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으로 하여금 남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셔서 믿는 이들이 더 모여가지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 3번 주님의 잔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작은 2번으로 한번 보십시오 삶으로 동참하는 십자가의 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야고보같이 격동적이고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며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마시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제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성경책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같이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읽으셨던 4절의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지금 히브리스 12장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앞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거기에 설명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12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여기 있다 저들은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다 벗어버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과연 저들이 걸어갔던 예수님을 향해 갔던 그 걸음처럼 오늘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처럼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감사해요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날 너무도 쉽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오히려 나태함 게으름이 우리의 핏박이고 우리의 바퀴가 다가와요 바퀴처럼 다가와요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실정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정말 피 뚝뚝뚝 흘려가면서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울며 불며 주님이 그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스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걸음이 이 말씀처럼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줄 믿어요 아 목사님 저 피 흘리고 싶지 않아요 피 흘리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와 맞먹는 우리의 이 싸움과 죄와의 쟁투 투쟁 이게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5절에서 같이 읽으셨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징계예요 징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의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왜 징계가 있냐면 주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사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내라는 그 의미로서 징계가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징계는 단순히 어떤 형벌이 아니고 어떤 처벌이 아닙니다 이 징계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파이데이온 파이데이야라고 하는 헬러를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풀어보면 아들을 만든다 라는 뜻이에요 아들을 만든다 영어 표현으로는 썸메이킹 아들을 만드는 작업이 오늘 여기서는 파이데이야라고 표현됐고요 그거를 우리 한글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마땅하게 징계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받는 자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분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우는 피를 잃기까지 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4번 보십시오 제자를 삼으며 더 완전을 향해 가는 제자 자 여러분 그 4번 제목 밑에 우리 글 있죠 이 문단 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그 내용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루기 위한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은 제자를 삼은 목표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자를 삼는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아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아 내가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거는 성령께서 하여금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어로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Knowing Jesus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 주간 새벽 기도 이제 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먼저 성령께서는 그 작업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오셨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냥 짠 하고서는 나 예수님 믿어요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먼저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 15절 이 달란트에 비유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떠납니다 근데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는 이제 주인이 떠나고 나서 바로 장사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달란트를 가서 땅에 묻어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결산할 때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놓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남은 걸 내놓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파 묻었던 것을 꺼집어내서 죄송합니다 꺼집어내서 예수님 주인에게 가지고 와요 거기서 책망을 받죠 왜 책망을 받습니까 악하고 괴른 종아 왜 너는 한 달란트 내가 준 거 그냥 갖고 왔냐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기 주인은 야 왜 너 이것밖에 못 남겼어 하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노잉 지저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달란트 비유였더라고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즉각적으로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하지 않고 숨겨둬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장사를 하네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 마음을 쉽게 아실 겁니다 장사는 본전을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장사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할 수 없대요 본전을 내가 본전이로 내가 잡겠다 그런 마인드 생각을 하면 장사를 못하신대요 그러니까 본전마저도 잃을 거를 마음 먹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들이밀어서 장사를 해야 된다 바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주인이 나를 먼저 믿고 있다 나를 믿고 있다 나를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주인 곁에서 살아오면서 주인이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어떤 인격자인지를 이 종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 주인이 나에게 이걸 맡겼으면 내가 비록 이걸 장사를 하다더라도 손실을 보더라도 날 그렇게 창망하지 않을 뿐이야 너무 잘 알아요 주인에 대해서 오히려 나에게 격려해 주시고 괜찮다고 하실 뿐이야 그게 바로 우리의 주인님이야 정확하게 이 종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 앞에서 결단하면서 내놓을 때 당신은 뭐라고 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그렇게 끌어모으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야 넌 날 진짜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창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 속에서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라 주인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 제대로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첫 단계가 시작되고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해가면서 결국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풍파 속에서도 미동하지 않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그렇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그런 제자로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한번 여러분 토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네 토이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우리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나는 야구보와 요한 중에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구보와 같이 불같은 제자이든지 요한 같은 헌신의 제자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십자가의 길을 꾸준히 걷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토이하면서 나눠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모양의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는 제자가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도록 또 다른 제자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제자삼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제자를 삶으면 완전을 향해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나눠보시고 나눠보시고 오늘 깊이 받았던 말씀 적어보시고 기도분으로도 바꿔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이 나눔 하시는데 웃으시면서 즐겁게 하시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